난 들어보니까 뭔가 우주라는 배경이랑 그리고 올빼미라는 어떤 오브젝트랑 그 사이에 주는 믹스 매치가 되게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올빼미는 되게 숲이나 지상 위에 푸르른 자연에 딱 있는 동물이잖아 그리고 밤에만 등장을 하는 느낌이 있고 근데 걔가 이제 우주에 나아가서 있다는 게 뭔가 난 좀 상상이 안 가긴 하는데 오히려 더 궁금해지는 맞아 좀 그리고 이 동물 자체가 날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더 우리 지상에 발딛고 살아야만 하는 인간보다는 자유롭고 좀 더 자유롭고 제약이 없는 느낌? 그 느낌이 그림을 통해서도 좀 더 드러나는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이었던 코스믹 셀프 포트레이트? 너의 우주적 초상이라는 연작이 있는데 이 연작도 좀 우주 배경을 뒤에 두고 초상화의 모습처럼 서 있는 거야 그림을 볼 때 초상 그림이 많이 있는데 나도 그 초상 시리즈가 있는 거지 그래서 좀 너의 우주 시리즈라고 해서 내가 연작을 많이 그린 게 있어 어떤 전구 동물을 중앙에 초상화처럼 증명사진처럼 넣고 이 전구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우주를 배경에 진짜 우주의 모습으로 그려놓는 거지 그래서 너는 그냥 너가 서 있는 이 공간이 그냥 너의 초상이 아니라 너의 우주적 초상이기 때문에 너의 우주가 지금 그림을 통해서 보인다라는 마음으로 좀 우주 배경 초상들이 있어 근데 딱 그 두 작품 내가 지금 못 봐서 모르겠지만 구도가 되게 다른 그림 두 개일 것 같아 확실히 하나는 좀 더 초상화처럼 전구 올빼미가 조금 더 가까이 서 있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임팩트가 있고 색도 되게 쨍하고 강렬한 걸 썼어 좀 더 빛나 보이는 느낌도 강하고 그리고 이제 좀 별들에게 인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멀리서 그 공간이 있지 전구 올빼미의 전체를 볼 수 있는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초상 작품의 경우에는 그 뒤에 그려진 우주가 그 올빼미만의 고유의 우주인 거고 그 우주와 함께 약간 넌지 작가가 초상화를 그려준 느낌? 이런 느낌인 건가? 맞아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는 표현이긴 한데 어차피 우주가 관념적인 것이고 정확히 크기를 헤아릴 수 없다면 난 어느 것에도 다 비유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내면과 각자가 살고 있는 세계도 하나의 우주로 충분히 비유를 해서 그래서 사실 이 우주 초상 시리즈 같은 경우가 말하는 거는 이 전구 올빼미나 전구 생명체들의 우주가 아니라 이 우주를 가지고 있는 생명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각자의 우주가 있음을 좀 그림으로 비유하는 거야 그럼 거기 등장하는 올빼미를 뭔가 어떤 특정한 올빼미 한 마리로 볼 게 아니라 뭔가 너나 우리를 상징할 수 있고 누구든 될 수 있고 이런 암흑의 올빼미?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괜찮겠네? 이미 다들 각자 우주적 초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내가 비유를 한 하나의 장면을 그린 거지 멋있다 역시 작품관 얘기할 때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자기 보고 싶어 뭘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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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을 막 해도 춤수 다 나오고 근데 나는 인스타에 있다고 해서 방금 봤는데 하트가 그려져 있는 올빼미 그 그림을 얘기하신 것 같고 다른 초상화 같은 그림도 아마 인스타에 가끔씩 올라왔던 그 약간 가운데 이렇게 그려져 있고 뒤에 점점점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우주처럼 별 그려져 있던 그거인 것 같아서 가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근데 진짜 범례는 오늘 넌지 작가 초면이잖아 혹시 넌지 작가 작품들 이미 봤었잖아 작품들 근데 내가 그거 확인해보고 싶었어 그때 넌지 작가를 못 봤지만 내가 그때 그 다음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던 게 이분 인스타 팔로우 한 지 되게 오래됐다 아 맞아 내가 이 그 동그란 이 전구 그때는 뚱이인 줄 알았지만 아 뚱이 얘기 들었어 어때서 기분 나빴어 안 나빴어 아 귀여웠어 아 근데 그게 내가 잘못 본 거더라고 그 작품 잠깐 얘기를 하면 나는 그 뒷부분이 약간 핑크색 땅이라고 해야 되나? 땅이 핑크색이고 머리가 전구인 약간 공룡이라고 해야 되나? 무슨 이런 무슨 내 발로 서 있는 동물의 얼굴이 전구였던 건데 난 그거를 얼굴과 땅을 하나로 본 거야 아 핑크색이 어떤 하나의 핑크색이 몸통이고 얼굴이 전구라고 생각해서 난 뚱인가? 그렇게 생각했었던 건데 그럼 뚱이 색이긴 했지 그리고 색감이 약간 어쨌든 그 프로필 사진을 내가 인스타, 지지익성 공식 인스타에서 진짜 옛날부터 봤었거든 아 기억해줘서 너무 기뻤어 그래서 그게 맞는지 꼭 물어보고 싶었어 만나면 맞아 그게 맞고 지금의 프사, 이전의 프사인데 그 네 발 달린 동물은 낙타야 근데 잠깐만 낙타가 모를 법도 해 낙타가 초록색인가 그랬어 아 맞아 낙타가 파란색인데 그건 내가 또 한창 예리했어 같은 한색이니까 한창 전구동물에 대한 디자인과 이걸 고안하고 있을 때 거의 초반에 그렸던 전구동물인데 낙타의 모습을 그냥 낙타색으로 하기보다 조금 더 창의성을 주고 싶어서 파란색으로 한번 과감하게 도전해본 아 그러면은 못 알아봤을 법한 게 더 작잖아 프로필 사진을 하니까 근데 파란색이니까 공룡을 그래서 생각을 했구나 아 그치 파란색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그냥 하늘처럼 약간 검게 그게 약간 또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뒷부분이고 핑크색이 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되게 예전부터 봤었던 것 같아서 그분이 오신다는 걸 이제 그때 안 거지 아 그분이 그분이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아서 혼자서 되게 반가워했던 아주 오래전부터 팔로우하고 있었어 그걸 어떻게 알아봤네 봄예가 근데 진짜 그 뭐랄까 프로필 사진이 굉장히 특이했기 때문에 맞아 가끔 이렇게 좋아요가 좀 찍히면 맞아 맞아 훑어보면서 어떤 분들이 찍어주셨나 보는데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았었거든 오 다행이다 눈에 띄는구나 눈에 띄워 눈에 띄워야 좋지 이제 그 미니 작품도 궁금한데 그거 물어보기 전에 그냥 개인적으로 갑자기 궁금했던 건데 이제 런지 작가가 그 네온 빛으로 그리잖아 보통 그 전구를 그거 뭐로 그리는 거야? 오 맞아 이 얘기도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림을 그릴 때 되게 다양한 재료가 있어 그리고 나는 서양화 전공을 했기 때문에 주로 서양 물감들을 쓰고 있지 서양 물감에는 아크릴 물감이랑 유화 물감이 있는데 유화는 이게 오일로 하는 거지 보통 그 네온사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럽고 섬세한 묘사가 필요해 자연스럽게 보이려면은 근데 그게 나는 아크릴보다는 유화가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을 하기에 알맞아서 유화 물감으로 웬만한 네온사인들은 다 유화 물감으로 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 네온사인 이제 보면 알겠지만 가운 네온사인 그러니까 선을 이렇게 그린다 치면은 가운데는 흰색이고 그 양옆이 형광빛처럼 들어가는 거잖아 흰색을 그리고 그 양옆이 이제 약간 네온 느낌을 손으로 내는 거야? 오 맞아 이거를 붓을 사용해서 하는데 이 흰색을 최대한 쨍하고 투명하게 그러니까 뭐가 좀 탁하지 않은 흰색을 써야지 그럴수록 밝아 보이게 된단 말이야 거의 형광백색 같은 느낌으로 음 맞아 그래서 좀 다른 물감이 중간에 섞이지 않게끔 퓨어한 화이트를 먼저 칠하면서 라인을 잡은 다음에 그 양 주변을 이렇게 서서히 다른 색깔로 묘사를 하는 거지 그라데이션으로 흩뿌려서 이 빛이 주변에 빛나고 번지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왜냐면은 그 네온 그거는 사실 이제 컴퓨터로 포토샵이나 인스타로 이렇게 그리신 분을 알겠지만 그 네온사인 브러쉬로 그냥 막 그리거든 음 그치 근데 실제 오프라인에서는 그런 브러쉬는 없을 거 아니야 네온사인 브러쉬는 없을 거 아니야 있으면 좋겠다 근데 컴퓨터 작업이 아니잖아 손수작업이니까 그럼 이거를 뭐로 그리는 거지? 약간 궁금하더라고 음 어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생각이 난 게 가끔 작가분들 중에서는 컴퓨터로 초안을 작업을 하고 그걸 프로젝터로 쏴서 그걸 그리는 분들도 있어 어머 어떻게 알았대? 어 나도 그래 아 진짜 나도 나는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이건 대학교 때부터 하던 버릇인 건데 요즘은 대학교에서 미대생들한테도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를 다 알려줘 근데 이게 진짜 필요하거든 자기 작품 편집을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배운 야매 포토샵 능력을 통해서 이 컴퓨터를 통해서 구도를 좀 맞춰 내가 직접 촬영한 어디 좀 아이디어 이미지나 아니면 내가 아이디어를 드로잉으로 그렸던 그림을 촬영해서 컴퓨터로 옮긴 다음에 요리조리 배치를 해보는 거지 요리조리 배치를 해서 사실 이건 작가마다 다 다르게 하긴 할 건데 나는 그림이 그냥 즉석에서 쓱쓱 그리다가 구도가 살짝 어긋날 수가 있잖아 아무래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화면상을 통해서 최대한 구도를 안정적으로 맞춘 다음에 옮기려고 하는 편이야 프로젝터도 써보면 좋을 것 같긴 하네 뭔가 바로 써보고 바꿔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빔 프로젝터를 통해서 쏴서 거기다가 스케치를 뜨고 있어 하긴 근데 이게 그냥 요만한 종이에 그림 그리는 거랑 이만한 큰 종이에 그림 그리는 게 또 다른 문제잖아 그치 완전 다르지 맞아 화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구도를 안정적으로 잡기가 어려워 그런 거 같네 되게 세밀한 감각이 없는 이상 그래서 나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빔을 활용하고 있지 아 좋다 소음한 거인 것 같아 근데 이게 듣다 보니까 참 재밌는 게 나도 뭐 미술관을 많이 가본 거 아니지만 좀 가본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현대미술로 넘어오기 전에 미술들은 쉬워 누가 봐도 뭘 그렸는지 명확하고 더 쉽다 이해하고 싶다 오 오케이 오케이 뭐죠? 누가 봐도 자연경관을 그린 거고 아니면 뭐 초상화를 그리면 실제로 백작부인이 초상화를 요청을 해서 촉상화를 그린 거고 그런 건데 이제 막 현대미술로 넘어오고 인상주의로 넘어오고 하면서 점점 미술이 어려워지다가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난 전구를 그린다는 걸 듣고 떠오른 게 전기기술이 발명되고 나서 활동했던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 진짜 신기한 작품들이 많아 그러니까 현대문명을 뭔가 활용을 해서 활용한다는 게 그 기술을 쓴다는 게 아니고 그걸 자신의 개념을 입혀서 이제 표현을 막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되게 상상력이라는 게 정말 어나더 레벨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는데 그리고 또 현대미술전에 가보면 작가가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가 동영상으로 나오고 있어 그래서 거기에 내가 봤던 것도 나는 크레이그 마틴전에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작가가 컴퓨터로 빔을 쏴서 그 테두리를 그걸로 따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그거 보면 되게 신기해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정말로 그림만 그리던 작가분들 예전에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다가 이제 계속 문명이 발전하면서 점점 새롭고 다채로운 방식으로 이제 그림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의 작품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그거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영상이 이제 한켠 한켠에 틀어져 있는데 난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 작품보다도 그래서 그런 게 참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 그리고 아까도 내가 올빼미를 그린 거고 뭐 우주적 초상이라는 거에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것도 개념 미술이라고 하나? 그런 것도 참 재밌다는 생각을 했던 게 크레이그 마틴전에 가면 오크나무라는 그 작품이 있어 난 그거 사기당했나라고 생각했던 게 있는데 그냥 물이 담겨진 컵이 있어 그리고 작품 이름이 오크나무야 그런 거 아니야? 착한 사람은 뭐? 오크나무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도슨트가 그 작품만 한 20분을 설명해 도슨트 또 많이 줘야겠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창조 예술이네 그거 그 정도야 근데 그 작품이 난 재밌다고 생각한 게 뭐냐 물론 이제 작가분들이라는 거는 예술을 하는 분들은 자기 생각을 이제 작품에 녹여내는 거지만 그 작품이 물이 담겨진 컵이 있고 양쪽에 인터뷰가 딱 프린트가 돼 있어 그래서 텍스트가? 텍스트가 있고 작가와 이제 MC가 대화를 하는 거야 이것은 무슨 작품이니까? 오크나무입니다 물이 담긴 컵인데요? 이것은 오크나무입니다 여기에 물이 담긴 컵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A4 두 장 분량의 인터뷰가 들어있다? 근데 그것까지 작품이야 오키 오키 그러니까 정말 개념 미술이라는 거를 이해하기에 되게 좋은 작품이다 도스트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 작품을 보고 나서 개념 미술이라는 게 뭔지 그러니까 의도하는 바라는 작가가 의도하는 바라는 게 아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라는 걸 그때 많이 느꼈는데 지금 딱 먼지 얘기를 들은 분들은 청취자분들이 딱 들으면 이제 넌지 작품을 볼 때 확실히 몰입을 더 많이 할 수 있겠다 그치 이게 정말로 모르고 볼 때와 천지 차이 완전 천지 차이예요 맞아 맞아 모르고 볼 때와 알고 볼 때의 차이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호를 고를 때 내가 이 작품을 어떤 크기로 그리겠다라는 것도 다 의도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압도감을 주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정말 작품은 큰데 그려진 건 별로 없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손의 그림이야 내가 보기에는 한 10cm 10cm 안 해도 손바닥은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손바닥만 엄청 크게 그려놓는다 그런 식으로 다 의도가 있는 거여서 도센트를 듣는 기분으로 오늘 지금 계속 듣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네요 혹은 가면은 이렇게 작가의 말이라던가 이런 게 있나? 정보가? 이게 아무래도 작가의 말까지 배치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큐레이터 분들이나 좀 전시 도우미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 그리고 꽤 많은 시제 작가분들이 거기서 상주를 하고 계실 거야 그 근처에서 뻘쭘하게 서성서성 거리고 있는 분들이 보통 작가님인데 혹시 작가님이세요? 이게 좀 서로 되게 민망하고 머쓱한 순간이 있거든 작가는 뭔가 지금 혹시 내 작품을 궁금해하고 설명을 듣고 싶어 하시진 않을까? 아 근데 그냥 조용히 관람하고 싶어 하시진 않을까? 이렇게 좀 멀쭘멀쭘 할 때가 있고 또 관객분들은 또 관객분들만의 어 불편하다 이러시거나 아 궁금한데 말 안 걸어주나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되게 궁금한 작업이 있는데 옆에 작가님도 계시면은 바로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어 이거 무슨 뜻이에요? 뭐 이렇게 아 그렇게 직접 물어봐도 대의치 않으실 거다 그러면은 기쁜 마음으로 설명을 해 주실 거야 나를 포함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 미니작품 소개를 한번 해 주면 어떨까? 이 미니작품은 먼지와 소우주 시리즈인데 맞아 아까 범예가 크기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나는 우주와 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어 사실 우주는 되게 크고 넓지 그리고 인간이 너무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광활하고 그런데 나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작가니까 이 그림 안에 아무리 큰 것이라도 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래서 나는 엄청나게 큰 것을 많이 작은 것에다가 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나는 그런 표현이 갑자기 꽂혀서 손 안에 들어오는 손 안에 들어오는 손 안에 잡히는 만약에 우주라고 정의 내린 것이 내 손 안에 들어오면은 나는 좀 어떤 존재가 된 기분일까? 이런 것도 있고 관념과 개념으로 직접 만져보고 느껴볼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먼지와 소우주라는 이름을 붙인 손 안에 들어오는 10cm 크기의 아주 작은 작업을 한 거야 이 작업에는 우주가 그려져 있어 내가 표현하고 있는 우주와 그리고 뉴런도 같이 내가 그려 넣었고 그리고 그 안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별 먼지를 젤스톤이라는 모래 재료를 사용해서 별가루 같은 것을 뭉쳐놨어 가운데 그리고 내가 직접 우주에 가서 별의 탄생과 죽음 혹은 우주의 공간을 느낄 수는 없지만 내가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볼 수는 있게끔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작업을 하고 이름 붙이면은 이건 그 오크나무처럼 내가 이거는 우주입니다 하면 우주가 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별의 탄생과 죽음을 좀 고정시켜 놓은 형태로 그 안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큐빅을 넣어서 이 큐빅이 멀리서 봤을 때 별처럼 보이도록 그래서 아주 사이즈가 작지만 굉장히 알찬 작업이야 사이즈가 작지만 사실상 엄청 큰 게 담겨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 맞아 그래서 좀 먼지와 소우주라는 이름을 지어서 이 별먼지와 소우주가 함께 있는 아주 작은 시리즈 작업을 만들었어 별먼지를 선택한 이유는 뭐야? 별먼지 같은 경우가 그 개인전에서 지난 개인전에서 좀 주로 다룬 얘기인데 우리가 결국은 다 어떠한 먼지들이 뭉치고 뭉쳐서 별먼지가 폭파되고 퍼지고 날라지면서 모인 거잖아 어떠한 이끌림들과 역사에 의해서 그래서 나는 이 그냥 먼지라는 거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야 이렇게 작은 것이 굉장히 커지고 의미가 생길 수 있구나 그래서 막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먼지도 그냥 다 신기하고 안 찌우고 그래? 혹시? 모아두고? 햇빛에서 막 이렇게 떠다니는 먼지도 신기하고 어감은 좀 귀엽고 막 먼지 먼지한 것이 하찮아 보일 수 있지만 이 하찮은 것들이 결국엔 다 모여서 굉장히 위대한 거를 만들어낸다는 게 난 너무 좋았어 그래서 이 먼지라는 단어와 의미가 좋았어 아 근데 진짜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그 의도와 생각이 바로바로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준비가 되어 있어 나 교수님 앞에서 PPT 할 때 저건 뭐라고 써놓은 건가? 뭔데? 네? 뭐예요? 내가 저런 걸 써놨다? 그래서 어 저거는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많잖아 내가 이런 걸 했었나 싶은 것도 있는데 아 이게 너무 멋있다 딱딱 물어볼 때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모티브를 얻었고 뭘 표현하고 싶었고 그런 게 참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고마워 나도 걱정은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작업을 하고 전시를 준비할 때 좀 작가 노트 같은 걸로 글을 정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문장들이 머릿속에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물론 미술적으로 내가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우주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갑자기 머릿속에 추천해주고 싶은 우주 다큐멘터리가 너무 좋아 막 지나가는 거야 내가 재밌게 본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 말도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먼지에 대한 얘기 사실 좀 과학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는 모두 별의 아이다 그런 얘기 있잖아 별 먼지부터 시작해서 온 아이들이다 뭐 그런 얘기도 생각이 나고 되게 좋은 설명들인 것 같아요 난 사실 마지막으로 오늘 전시랑 관련은 없는 질문이기는 한데 우리가 저번에 선물을 다 받았잖아 뉴런이라고 적혀 있었던 오브제를 받아서 내가 우리 집에 있는 모듈 위에 올려놨는데 이거 볼 때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얘 뭘까? 싶으면 예뻐 너무 예쁜데? 분명히 이제 런지 작가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거지 그게 너무 궁금했어 그래서 이건 사진을 우리가 인스타에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아마 올려놨을걸? 까서도 올렸나? 까서도 올려놨을 거야 아마 올려져 있는 걸로 색깔이 다 달랐나? 우리 세 명이? 맞아 난 주광색이야 내가 일부러 다 다른 색깔로 골라왔었어 앤서는 무슨 색이야? 나 노란색 뭐였지? 진짜? 마산 깜찍 울지마 원래 이런 놈이 그림 좋아하는 거 맞아요 너무 너무 소중해서 감히 꺼내볼 수가 없고 오케이 오케이 맞아 그래 그 얘기를 안 했네 뉴런 얘기를 안 했네 이 뉴런 같은 것도 내가 좀 나의 시그니처로 밀고 있는 상징 중에 하나인데 전구랑 뉴런 한을 관련된 게 좀 있지 내가 자주 그리는 것 중에 아무래도 뉴런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말한 것처럼 좀 약간 뇌세포라든지 뇌와 관련된 관심들이 생기면서 뉴런 세포 같은데도 좀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어 그리고 이거는 아무데서도 얘기를 안 한 건데 뉴런의 탄생 비화가 있어 대박 그렇게 멋있진 않은데 미술실 내 실기실에서 미대생 시절에 작업을 하다가 배경이 너무 마음에 안 들게 나왔어 그래서 원래는 그 카니발 시리즈라고 해서 화려한 축제 현장을 그리고 싶어서 준비한 캔버스인데 배경이 마음에 안 들게 칠해져서 그냥 일단 다 까멓게 덮었어 까멓게 덮고 그리고 아 이거로 좀 추상화와 비슷하게 좀 새로운 기법을 써볼 수 없을까 어떤 거를 좀 그려볼까 하다가 그냥 그 재소라고 해서 뭔가를 칠하기 전에 밑바탕을 깔아주는 재료가 있어 그 재소가 되게 묽고 막 쭉쭉 흘러내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 재소를 그냥 막 이렇게 뿌리는데 캔버스 위에 뭔가 좀 뿌리다 보니까 어 이거 약간 좀 세포 모양 같다 그래서 진짜 그냥 세포 모양처럼 만들어보자 좀 뉴런 세포 모양처럼 해보자 해서 중간에 핵 비슷하게 생긴 거를 좀 덩어리를 저어서 만들고 이렇게 뉴런 모양으로 가득 채웠어 그 이런 걸 좀 액션 페인팅 기법이라고 해 이렇게 흩뿌리는 거 잭슨 플로그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액션 페인팅 기법으로 뉴런 내 최초의 뉴런 작업을 만든 거야 그리고 그 주변을 선을 물감으로 따니까 좀 그 세포가 빛나는 것처럼 보였어 그래서 어 이거 괜찮은데 이거 이 뉴런 세포를 조금 더 연구하고 좀 작업으로 만들어봐야겠다라는 게 진짜 최초의 뉴런 비화 이건 어디도 얘기를 안 했어 아 근데 들어보니까 전형적인 그 예술가들의 너무 또 전형적인가 작품 탄생 비화 듣는 것 같아 우연히 만드는 그런 천재적인 작품 이렇게 이렇게 해보다가 일단 탄생한 너무 자기적인가? 진짜 아니야 아니야 진짜 드라마 같아 드라마 같아 아무튼 이렇게 뉴런을 만들었고 또 내가 그런 걸 좋아해 한 단어인데 그 단어가 뭐 동음이 이러라 해야 되나? 비슷하게 여러 가지 뜻으로 들리는 거 그래서 나도 좀 말장난을 친 게 이게 뉴런이 이게 철자가 따로 있단 말이죠 철자가 따로 있는데 나는 뉴러닝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치환을 해가지고 여기서 뉴러닝 하면 내가 말장난을 한 게 티가 안 나니까 그냥 괄호치고 ing를 한 다음에 이 뉴런 이렇게 새로운 배움이라고 철자를 쓰고 있어 아 배움 런 또 안 봤구나 그거 그 선물 청취자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한번 짚고 가는 거죠 운이 좀 포지션으로 맞아 그래서 내 뉴런 작업을 처음 본 분들은 어 이거 뉴런 세포 이 철자가 아닐 텐데 싶은 분들이 계셨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애초에 뉴런 세포가 하는 역할이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습득할 때 이 지식들을 막 날르고 이 시냅스와 연결망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마치 우리의 두뇌는 정보 공장처럼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어 이 발음도 비슷한데 하는 역할도 비슷하고 뜻도 비슷한데 재밌는데 해가지고 뉴런 시리즈를 지금까지 계속 같이 해오고 있어 그래서 내 그림 안에 뉴런 세포의 모습이 많이 들어오고 난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게 뉴런 작업을 할 때는 환기가 돼 어떤 환기가 되냐면 보통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포토샵이랑 내 드로잉으로 다 구상을 하고 전부 다 계획을 한 다음에 그림으로 옮기는 것도 재밌는데 그렇게 딱 이렇게 내가 정해놓은 대로 하는 것만 하다가 이 물감으로 좀 우연적인 기법으로 흩뿌리는 걸 중간중간에 하는 게 되게 환기가 되더라고 그래서 뉴런 세포는 내 의지대로 모양이 나오지도 않고 다 겹치는 모양이 없어 다 우연적으로 흘러내린 거에 따라서 되니까 그럼 우리가 받은 거는 이제 그 정사각 정육면체의 오브제에 이제 넌즈가 직접 흩뿌린 어떤 뉴런 세포들이 들어가 있는 거네 맞아 그래서 그 세포들 또한 다 다르게 생겼고 그리고 그 뉴런 큐브 작업 같은 경우는 띵킹 큐브라고 하는 나의 작은 프로젝트야 내가 100개의 우드블록을 샀어 100개의 우드블록을 사서 여기다가 어차피 내가 하는 모든 뉴런 작업은 다 다른 모양으로 나오니까 만약에 이 뉴런 세포가 어떠한 생각이라고 이거 비유를 하면은 내가 이 100개의 우드나무에 뉴런을 다 흩뿌리면은 생각이 100개로 쪼개진 게 되잖아 그래서 어떤 거대한 생각이 100개로 나눠진 듯한 이 조각들을 띵킹 큐브라고 이름을 지었어 생각하는 큐브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 100개 중에 넘버도 붙이고 나름 좀 뭔가 큰 프로젝트 하는 작가처럼 그래서 이제 딱 이 100개만 만들고 이제 안 만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3개를 지지익선 멤버분들께 드렸지 완전 귀한 거지 우리 실물 NFT 같은 거잖아 100개 중 하나를 받은 거잖아 전 세계에 100개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를 받은 거잖아 아날로그 NFT 법률은 비록 컬러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한 의미도 만난 김에 던지 작가에게 물어보고 싶었고 그래서 오늘 아시아프와 던지 작가와 작품 얘기도 해보고 정말 재밌는 시간 보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시아프 날짜랑 던지 작가님이 2부에 참여한다고 했죠 날짜 소개 한 번 해주시고 장소는 홍대 현대미술관 맞아요 서울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홍문관 1층에서 하고 있을 예정이고요 1층 전시 기간은 7월 25일 화요일부터 8월 20일 일요일까지 1부는 7월 25일부터 8월 6일까지이고 2부는 8월 8일부터 8월 20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고 입장 마감은 오후 6시입니다 무휴인가요? 주말도 다 하나요? 월화수목금도 일? 맞아 아주 중요한 얘기네요 월요일날 휴관입니다 오우 모르고 가면 진짜 눈물 났을 뻔 월요일날 가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아니 또 알아두면 좋은 게 보통 갤러리들이 많이 월요일날 쉬어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넌지 작가를 보려면 2부 때 가야 한다 놀러오세요 아주 벗어발로 우리 패널들도 다 같이 갈 예정이다 고맙다 좋다 오늘 설명을 들어서 사실 더 가보고 싶어졌어 그래 그렇다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넌지 작가님이랑 이런떠런 얘기를 했지만 이 넌지 작가님이 오셨던 1편을 꼭 들어보셔야 하는 게 오늘 이제 그 전구에 대한 얘기는 사실 딥하게 안 했던 것 같아 넌지 작가님의 어떤 작품관의 탄생, 비화 이런 것들은 1편에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나는 혹시 이것만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 전 넌지 작가님이 참여했던 에피소드를 꼭 같이 들으시고 이제 전시회에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마무리 코멘터리를 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재밌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항상 미술관을 즐기는 사람 그러니까 소비하러 가는 사람 입장에서만 미술관을 가다가 거기 공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얘기를 들어볼 일이 사실 거의 없는데 그걸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도 신기했지만 어떤 작품을 고를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 그런 것도 사실 보러 가는 사람은 그냥 당연히 걸려있는 작품이니까 그냥 걸려있겠거니 생각하지 아 이게 다섯 개 중에 두 개 고른 거라고? 그거 모르고 가는 사람이 태반일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너무 재밌었고 또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은 참 말씀을 잘하신다 저 바로 느꼈지만 너무 느껴진다 고마워요 말씀을 너무 잘하신다 그래서 그 부분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신기했던 거는 미술 작품을 안 보고 설명을 들은 건 또 처음이야 그치 이게 시각적인 매체다 보니까 이렇게 말로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기회가 많지가 않잖아 그래서 계속 나는 인스타 얘기를 하셔가지고 인스타를 보면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문득 보다가 아니다 차라리 모르는 상태로 설명을 다 듣고 보러 가는 것도 재밌는 경험이겠다 상장만 했다가 딱 보러 갔을 때 마주하면 그건 또 그거대로 재미가 있을 것 같아 훨씬 이게 보통 미술관을 가서 도슨트를 하든 오디오 가이드를 사든 우선 눈으로 먼저 보이잖아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우선 내가 눈을 뜨는 순간 눈이 작품을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눈이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제 가이드를 듣는 느낌인데 그게 뒤받겨 있으니까 이것도 되게 신선하네 계속 상상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렸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올빼미가 얼마나 큰 올빼미가 있는 건지 올빼미가 날개는 펼치고 있는 건지 접고 있는 건지 그리고 머리를 정구를 했다고 하는데 머리는 어디부터 시작될지 그런 상상을 하면서 듣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경험도 되게 재밌다 오히려 이런 미술 전시회가 있어도 재밌겠다 설명이 먼저 있는 거야 설명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작품을 보고 그런 것도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여러 생각이 드는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주시는 분들도 직접 가서 보는 게 진짜 좋은 게 나는 그런 것 같아 미술 작품도 우리가 인터넷으로 많이 접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봤을 때 그 느낌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약간 음원으로만 노래를 듣다가 라이브 공연 가서 듣는 게 완전 차원이 다른 것처럼 완전 다르지 그래서 오늘 들으면서도 또 뭐 썸네일에 아마 작가님 사진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작품이 그걸 보고 느꼈을 때랑 실제로 봤을 때 느끼는 거랑 또 다를 수 있어서 이제 들어주시는 분들도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넌지 작가를 또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넌지 작가 긴 길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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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러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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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